자 2020 챌린지스 코리아 스프링 예선전입니다. B조 팀 위너스 대 서랍을 게이밍 자 위너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만 잡으면 바로 조별 결승 진출이에요. 이 경기를 잡으면 챌린지스 코리아 가는 것도 아니고 챌린지스 코리아 승강전 가는 것도 아니고 챌린지스 코리아 승강전을 가게 되는 조별 결승전에 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지금 한 타이밍 들어가 보려는 것 같죠? 이게 또 본인들 출신 지역이 LCK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네요. 들어가서 한 번 무력시위하고 다 같이 한 번 또 체크하고 자 그런데 이거 나가는 동선이 살짝 이게 날라차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카바이 전멸 빠졌고요 자 너 전멸 없지 아 이거 나가는 길목이야 좀 안 좋았어요 자 그럼 노바박찬호 한 단계 덜을 내다보는 이거 큰일 나는데 전멸 없거든요 자 혀채찍 피할 수 있나요? 아 피했어요 아 피했어요 고치 연계되고 그러면 또 추가 킬 나오고 아 이거 게임이 좀 터지는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LCK식 초반동선이다 아 큰일 났죠? 미드한테 2킬 들어갔어요 탄천 설상가상으로 누블랑이 소환사 주문을 안 썼거든요 글쎄요 아까 와드윙을 하고 나오는 동선이 그쵸 그게 보였는데 네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죠 그냥 아래로 갔어야 돼요 미리 빠졌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아래로 쭉 빼거나 왜냐면 인원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 1,2초 머뭇거렸는데 1,2초 머뭇거리고 나면은 초반 단계에서는 이렇게 챔피언들이 이동기가 없잖아요 거리를 못 벌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서러블게이밍은 아닐까 그냥 쭉 밀고 들어가 버린거고 반대로 위너스는 알고는 있었지만 대처가 느린거죠 확실히 그냥 그 초반 인베이드에서 득점 본거는 이게 점포로다 그냥 보여준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소한 차이 뭉쳐다니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소한 그걸 활용하는게 우리다 보여준거 같습니다 자 초반 이득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르블랑이 한번 정비하고 나서에요 2킬을 먹은 르블랑이 전멸점화 다 남아있고 말씀하신 그런 2킬 먹은 상태에서 정비하고 나면은 아무리 이게 사일러스가 이제 저렇게 자 이건 대겨오고요 어 이건 잘 끌었는데 자 렉세에 도는대요 최소한 스펠퍼즈 버려야죠 버려야죠 가차 없게 자 렉세가 킬 가져갑니다 아 이게 바로 그 기완인가요 바로 그 기완이죠 네 약간 기분이 업되어있는것도 있는것 같아요 사실 블리츠크랭크 앞에서 저 위치에서 기완을 일반적이면 안했을것 같은데 조금 업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렉스 다시 업되겠어요 르블랑이 기분이 매우 언짢은 사일러스입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르블랑이 집갔다오면 무서워지거든요 저러면 아이템이 바로바로 나오겠는데요 일단 양피지는 무조건 확정이고 아 지어라기까지 그니까 이게 4군데에 양피지 들고 라인전 한다는게 거의 모든 코스트 챔피언들의 단점을 극복하는거라서 진짜 만화관리가 단점선수가 피전적으로 뭔가 보여줘야겠네요 이정도로 총장격차가 벌어져있으면 자 그래도 어쨌든 엘리스가 초반에 강력함을 바탕으로 과위계 양쪽 다 먹어줬구요 대부분은 못 먹었어요 네 멋있게 먹으려다 못 먹었네요 네 이 선수들이 생각하는게 대포미니언 못 먹을때 자괴감이 고수들은 엄청 큰거 같던데요 그쵸 대포미니언이 가치가 올라가는 패치도 있었고 그 뒤로는 진짜로 못 먹으면 정말 영향이 큰거라 뭐 어떻습니까 2킬 먹었는데 네 단청선수가 단청이 단군의 청춘부대 줄임말이 단청이 맞습니다 그쵸 원래 단군 팬 지난 마지막 시즌에서는 챌린스쿨에서 활동을 했었구요 네 탈리아와 르블랑 등으로 좋은 활약을 보였었습니다 오늘 또 르블랑을 잡고 있네요 특히나 이경기는 저렇게 2킬 먹고 스타트한 르블랑이라면 당연히 활약을 해야겠죠 오예 자 많이 맞아요 손에 안맞나요 챔피언이 아까 채팅창 반응으로 봤을때는 트아래 요즘 카밀이 물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통 그 얘기 나오면 좀 많이 꼬이더라구요 네 요즘 물이 올랐다 자 세나도 발동이 약간 늦게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적배 챔프이긴 합니다만 발동이 좀 늦게 걸려요 세나가 약간 이제 좀 완전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힘 나오는 타이밍이 예전에 이제 그 드디어 시절이랑 비슷합니다 와아 라인에서 초반에 밀어넣었을때는 그 스킬들로 이제 중간중간에 자잘한 데미지를 쌓으면서 웨이브를 밀어넣으니까 되게 좋아보이는데 그게 실패했을때나 혹은 시간이 좀 지났을때는 상대 챔피언은 딜이 확실하게 올라가기 눈에 보이는데 자 이거 쏠킹 한번 보여주나요? 고치까지 맞추면서 고치 맞추면서 와아 깔끔해 야 지금 거의 밀어서 끝다거리죠 끝다거리 야 더블킹 단청을 잃아 야 이거는 정말 끝사거리 깔끔하게 스킬 연계 다 들어갔네 자 노바 무빙 야 지금 그랩을 못 던지죠 노바 무빙이 좋아요 그래서 르블랑이 4킬입니다 내려오나요? 고치가 진짜 거의 끝에서 최대 사거리로 최대 사거리로 날아갔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저런 미드 교전 가는게 맞거든요 그런 만약에 에로엘에 그런 병법서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게 디테일하게 되지 않았고 교전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냥 결합을 죽여서 아마 승리를 직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정도 성장격차인 상태에서 미드 교전이 일어나면 7분에 이제 방출혈 마법까지 들고 왔네요 저러면 10분대에 루덴이 나온단 얘기인데 그러면 아 이게 참 단정 자 이게 그림이 세나가 푸시하는 그림이면 안좋거든요 땡겨왔어요 세나를 그래도 탐켄치 웨이브가 크니까 더 들어갈 수 없고요 이게 이제 탐켄치 세나 조합이 아빠가 있을 때 강점인데 옛날에 이즈리얼 탐켄치랑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네요 밀어넣고 있을 때는 정말 재미있네요 자 이제 르블랑이 뭔가 푹푹푹 펑펑펑 야 이 느낌이 좀 나오기 직전인 느낌입니다 지금 미드는 완전 그냥 본인 영역을 선포했습니다 자 탑은 서로 궁교환 그러면서 서라벌게이밍 이게 이제 진짜 불편한 구도죠 탑쪽을 압박하고 있고 비게임은 만들어놨는데 미드에서 올라오는 눈치 주면은 탑이 빼야되요 탑이 빼야되요 아 아 전멸까지 썼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미드가 이렇게 좀 차이가 크게 벌어져있는 상황이라 탑쪽에서도 좀 무리해서라도 득점을 해야되니까 그런 이런 제스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전멸이 없는 콜사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르블랑까지 불렀고요 위에 와드 박혀있을 거 다 알죠? 네 네 공익이라면이 실점으로 이어지네요 르블랑도 합류를 해주면서 자 르블랑 5킬 0댄스 1어시 방금 세나도 궁극기를 이용해서 어시스트를 챙겨갔고 서라벌이 완전히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르블랑 루네메알이 나왔네요 10분도 안되서 못 말리죠 엘리스도 루네메알이 나와있고요 이러면은 뭐 딜밸런스 이런 얘기 떠나서 그냥 고치 맞으면 무조건 가요 한 명은 사슬 맞으면 또 한 명 가고요 딜밸런스 이런 거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냥 딜량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탑에서 아트록세 카밀에서는 예 수염은 핀셋으로 선수가 자 이거 전멸이 있긴 한데 전멸로 살아갑니다 우리 카밀의 미드 로밍 날카로웠어요 이게 이제 정석적인 운영이죠 미드가 탑 풀어주면 탑이 미드 한번 풀어주고 선순환이죠 저런데 또 안들어가고 이게 프로 선수들은 지키는 병법서 같은게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대각선 법칙부터 시작해서 음... 가끔 이제 대회보다 보면 그런걸 너무 지키다보니까 플레이가 밋밋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 그거 지키는 것부터가 일단은 실력올리는 지름길이라서 지금 보면 그거 딱 다 지키고 있잖아요 인베이드때 뭉쳐서 가고 혼자 다니지 않고 근데 뭐 그런일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롤드컵 우승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걸 그걸 못 지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 안나옵니다 롤드컵을 못 가져 네 도인비처럼 자유로운 플레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걸 지킨 다음에 응용하는게 중요한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못 지키면 7점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지키고 있으니까 다 득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드가 탑 봐줄 때까지 탑은 뒤로 한 발 빼고 있다가 미드가 오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또 바텀 보시면 뒤로 빼고 있잖아 몸을 왜냐면은 아군 정글이 위를 보고 있으니까 바텀은 그냥 아래를 빼버리는거에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실점을 할 가능성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위에서 이득 보는거고 얘는 교과서대로 게임하고 있는거에요 되게 뻔한 근데 그 뻔한게 결국에는 대회에서 이 뻔한걸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거구요 이 뻔한걸 다들 못 지켜요 자 마공점 됐고 오히려 공격기까지 활용하면서 거꾸로 킬각도 한번 봤구요 그리고 위쪽에서 아트록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뻔한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르블랑까지 오면서 또 르블랑 유판왕이 등장을 하면서 7킬 0-1 서라벌이 사실 뭐 그런 아까 언급해주신 스크린 과정에서 참패하는거라던가 아무래도 또 선수들이 이제 좀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았는데 팬분들이 그걸 완전 그냥 다 날려버리는 우리는 전프로다 우리는 프로였다 이걸 보여줄래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짤리나요? 아니죠 그쵸 날카롭긴 했습니다만 날카롭긴 했습니다만 좋은 플레이였지만 득점하기엔 좀 아쉬웠네요 자 이제 고킬 대 2킬 글보로 제주도 좀 나구요 건물도 좀 밀렸고 진짜 일방적이죠 스무스합니다 스레시가 저렇게 아 스레시가 아니라 탐켄치가 수운까지 나왔기 때문에 변수는 더더욱 차단되는거고 자 그래서 한번 화려한 플레이로 거꾸로 힐링을 잘 빠져나갔네요 한번 과감하게 노려본건 좋았습니다 저런시도 저런시도 없으면 지금 위너스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거든요 그쵸 밀면은 결국 또 블리츠가 기적같은 그랩을 하나 보여주는 수 밖에 없죠 블리츠가 변수 산수를 해야죠 미너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뭐 딜러들이 성장하지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이걸 땡겨도 될까? 이런 좀 망설임이 들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땡겼다가 오히려 사고나는거 아닐까? 쭉 돌아서 그럼 이번에 한번 끌어보려고 하는데 팍팍팍 던지고 아 부드럽게 대처하고 그리고 몰아내기까지 도움이 굉장히 좋아요 노바상윤 노바상윤 노바상윤은 지네어에 있었죠 그쵸 네 네 상용축산 출신이죠 아까 클럽용도 상용축산이었고요 네 끈끈한 우정을 가진 팀이라서 선수들이 나오고 나서 잊지 못하는 경우에 첼코의 첼코의 AK에서도 노바 선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라벌이 용까지도 깔끔하게 챙겨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카밀 같은 경우에도 아트록스와의 라인전 단계에서는 카밀이 계속적인 압박을 느끼는 구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드가 탑을 한번 풀어줬고 포탑 골드를 독식하면서 아이템이 3위일체가 벌써 나왔어요 3위일체가 나오고 나면은 아트록스가 라인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카밀을 못 이기거든요 자 전멸까지 떠서 아아아아아아 단차 거꾸로 스킬샷은 이렇게 하는거다 와아 빵 점화가 한 팀 모자랐네요 와아 무서웠습니다 이게 보면 구도가 계속 이게 반복이죠 위너스가 뭔가 득점을 해야되니까 딱 들어가는데 서라벌이 그걸 또 반경하면서 거꾸로 득점할 노리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도 체력관리가 안되니까 미드 1차가 나가게 되는거죠 아 뭔가 피지컬 무빙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바텀에서 블리츠가 그랩을 계속 노리려고 하는데 노바 선수의 탐켄치의 무빙 때문에 그랩을 결국 던지질 못했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무빙에서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던져봐 그렇죠 그렇게 던져봐라고 하면 뭔가 이제 또 엄청 많은 고민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더 안맞는거구요 맞아요 여기도 이제 제발 당해줬는데 저것도 안나가죠 저게 이제 결국 교과서인거에요 저기를 그냥 나가도 되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음 내가 저 웨이버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시야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안가도 되는데 보통 솔랭에선 그냥 가버리잖아 왜냐면 솔랭이니까 근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프로들은 그냥 저게 약간 교과서가 되어있는거죠 굳이 갈 이유가 없으니까 안간다 그렇군요 일단은 차이가 좀 나죠 전체적으로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살아버립니다 바로바로 또 이렇게 추가적인 전령화정까지 네 전령이 이제 프리시즌으로서 개편되면서 여러번 생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슬로블을 타이트하게 물리기 원하는 팀이라면 이렇게 여러번 쓸 수 있습니다 자 9킬 대 2킬이구요 글로벌 골드도 지금 한 6천 차이 납니다 초반에 그리고 7킬 0데스 1어시에 르블랑 10킬 아 진짜 저는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네 제대로 된 싸움이면 순산이 아예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 차이라면 오렐로 지금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르블랑이 17분 18분 바텀까지 깔끔하게 철거하고 이러면 이제 1차를 다 돌려깎은거잖아요 반대로 서라벌은 1차타워에 대한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구요 그러면 이제 전략적 이점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시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러면은 1차를 싹 제거하고 서라벌은 1차 포탑이 테이그웨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반면에 위너스는 1차 포탑이 전부 다 밀렸습니다 2차 포탑까지도 내주게 되면 이제 정글도 우리 정글도 우리 정글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카밀 탐켄치 앨리스 이런 기동력 좋은 조합은 또 끊어먹기 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넓어지니까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뉴블랑까지 포함해서 다음 용 타이밍 때 또 서라벌이 바로바로 용을 트라이 할 건데 그때를 터닝포인트로 보기엔 지금 성장요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위너스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건 블리츠나 바루스 같은 챔피언 이용해서 하나 빠르게 끊어먹어도 그냥 4대5 같은 구도로 이득 보는 거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석적인 싸움으로는 사실 거의 희망이 없고 블리츠 크랭크가 뭔가를 좀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땡겨놓거나 뭐 이런 거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바루스의 템이라든지 뭐 딜러들의 템이 뭐 뭘 끌어야 될까요? 탐켄치 같은 애를 끌어서는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아이템도 아이템인데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교과서 지키면서 게임하고 있잖아요 서라벌이 누가 혼자 나오는 게 없어요 계속 뭉쳐 다니고 같이 정비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한 명 끌려고 해도 변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이제 좀 돌발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좀 느슨하게 시야를 먹으러 나와야지 그 친구를 딱 끌거나 이제 바로 속으로 묶어가지고 득점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끌어가지고 당겨왔는데 뒤에 백업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싸움 봐야되잖아요 자 그래도 앨리스를 잡아냈고 안트록스가 좋은데요 아트록스가 좋아요 자 아아 자 강타 맞췄고 자 르블랑을 잡을 수 있다면 르블랑이 드리블 중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카멜 지금 르블랑 잡았어요 자 카멜이 2차를 밀어냈습니다 저 2차가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었던 건데 자 안타에서 위러스가 이득을 가져왔어요 아트록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그쵸 저는 약간 리라 선수가 전멸도 있어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깔끔하게 죽었네요 자 현상금을 먹고 하염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변수가 나왔네요 나왔어요 전 조냐에 전멸도 있어서 을 쓰면 사고가 안날 것 같았는데 Muy bien 좋네요 아빨 근데 그 사이에 결국 이제 뭐 실화한 사고는 사고고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우직하게 트럴 선수가 사이드를 밀어준건 좋은 판단이네요 2차쪽 시야가 철거되면 저쪽지역은 거의 무범지대라서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자 아트록스가 한타 때 진짜 딜을 확실하게 다 잘 넣어주면서 지금 이제 서랍을 아마 그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우리팀의 그런 진짜인 카밀이 아직 활약하지 않았다 워낙 텐션이라도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텐션은 확실합니다 이게 또 강점인데 프로 경험이 있다는건 일단 멘탈이 쉽게 나가진 않거든요 자 또 꼽아왔어요 자 재력해보고 잘 좋았고 그러나 넥사이 잡히고 잘 이렇게 되죠 이게 정석적인 싸움으로 가면은 그냥 화력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아 바루스가 좀 더 바루스가 르블랑 때문에 딜을 편하게 넣지를 못했어요 계속 훔치보면서 넣었거든요 르블랑만 혼자 있을땐 좀 얘기가 다른데 이렇게 르블랑 카밀이 같이 있으면 두 챔피언이 정말 화려하게 공중하게 하듯이 이렇게 내가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엔 니가 들어가 이런식으로 막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은 뚜벅이 딜러들로 딜을 제대로 못하냐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는 서라벌게이밍입니다 오히려 서라벌에서 상윤선수는 그거 걱정하고 있을거 같아요 지금 본인이 딱히 활약이 눈에 안보이거든요 그렇죠 활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만족스럽지 않죠 307인데 뭔가 내가 하는거 같은 느낌이 안나고 있잖아 임팩트가 없어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카밀이랑 르블랑이 너무 잘 커서 그렇죠 자 아까 방금 전 교전에서 바론 위쪽 싸움에서 큰 이득을 가져가고 바론 버프까지 챙겨가는 서라벌게이밍 이제 위너스는 더 수사에 몰릴 수 밖에 없구요 방금 한타같은거 한번 더 손해를 보게 된다면 경기는 거의 그대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쵸 끝나거나 혹은 끝나는 그런 세기가 막힌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 위에 또 끌었는데 끝나고 한번 세이브하고 노래 버티기로 했어 와아 몸라 몸통 박치기 와아 와아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몸통 박치기로 끝냈어요 와아 저 대형 사고를 내버리네요 너무 잘 컸기때문에 네 그리고 서라벌도 게임 빨리 끝내야죠 그렇죠 동률이 나올 경우에는 시간으로 결정나기 때문에 와 시원하게 끝났네 와아 깔끔하게 세레몬이 들어가고 탈축을 하고 상윤은 잡히고 아 상윤이 불만이 있는 경기에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서라벌이 승리를 가져 갑니다